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유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는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키유에서 25일 오전 폴란드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권보다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성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3억 2천 2백만 달러의 군사 차관과 탄약 1억 6천 5백만 달러어치의 판매를 약속했습니다. 군사 차관 지원은 비축 무기를 지원하는 기존의 지원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로 현재 슬로바키아 대사인 브리지트 브링크를 지명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주 안에 키유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미국 정부는 키유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으며 열흘 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리비우에서의 영사 업무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2019년 5월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대사관은 속속 키유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군이 키유 등 북부 전선에서 물러나 동부 돈바스로 전쟁 목표를 변경하면서부터입니다.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 16개국과 유럽연합이 최근 키유 대사관을 다시 열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지난 22일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수도의 대사관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남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할 순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보다 오래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유의 상황에 대해선 키유에서의 전투에 승리했다는 증거인 거리의 시민들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전례 없는 지원에 감사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 우린 미국 의회와 국민의 초당적인 지지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2단계 작전을 선언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의 해안선을 따라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전 지역의 전투가 격렬해지고 인도적 참사 피해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방문은 추가 지원을 발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전쟁 중인 키유우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적국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날인 5월 10일 정오를 기해 청와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청와대는 197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 동안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는 오늘 오후 서울 통이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탄생한다고 밝혔습니다. TF팀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같은 기간 청주, 청남대, 세종 대통령 기록관, 합천 청와대 세트장 등 곳곳에서도 청와대 개방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500년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을 합해 600여 년간 닫혀있던 권력의 상징, 그 공간이 국민 품으로 돌아간다며 새로운 역사적 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취지는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시도했던 청와대 부분 개방이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전면 개방으로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사용할 대통령 관전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확정됐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안, 경호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외교 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관사가 1순위로 고려됐지만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후보험 주택, 렌트 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비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만 39살에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이번엔 프랑스에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24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58.6%의 득표율로 르펜 대표의 41.4%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친러시아 그곳 성향의 르펜 대표보다는 그나마 안전한 중도인 마크롱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 지도자들 역시 그곳 세력이 대륙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30분 파리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광장을 찾아 대선 승리를 선언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더 독립적인 프랑스와 더 강한 유럽을 위한 우리의 프로젝트에 신뢰를 보내준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르펜의 득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약진한 것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이 나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거의 사상을 막기 위해 나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제는 한 진영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리 르펜 국민연합 후보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등 칠러시아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극우 후보로는 처음으로 40%대 결선 득표율을 기록하며 극우의 약진을 과시했습니다. 르펜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패배를 인정하며 자신이 얻은 득표율 가리켜 이 자체가 승리라며 수백만 동포가 우리를 선택했고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 결과는 최악 대신 차악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나 대학가에서는 두 후보 모두 마음에 안 든다며 덜 나쁜 후보를 택하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잃었습니다. 지난 5년 마크롱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그에게 실망한 상당수 유권자들이 르펜 대표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르펜 대표의 득표율이 5년 전 33.9%에서 7.5%포인트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재확인된 프랑스 사회의 분열을 봉합하고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프랑스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프랑스 유권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프랑스를 러시아에 더 가깝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맹렬한 극우 후보보다 안전한 중간 지점을 선택했을 뿐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을 진심으로 껴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 차오양군은 25일 군의 일부 감염 확산 위험 지역을 임시관리 통제 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차오양군은 임시관리 통제 지역 안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 원칙상 재택근무를 명하고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인원은 외부와 차단된 폐쇄 루프 방식으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차오양군 등 8개 구에서 모두 7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가 늘자 베이징에서는 상하이처럼 도시가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차오양군에는 서우드 국제공항과 베이징 동학의 올림픽이 열린 국가체육장 관영중앙TV CCTV 본사, 일부 국가대사관 등과 한국인이 많이 사는 왕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시설 또는 지역은 관리통제 구역 밖에 있습니다.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베이징 차오양구를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 5건 등 모두 21건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해당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한 곳을 중위험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베이징 지역은 저위험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25일부터 차오양구 인구 350만 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고위험 및 중위험 지역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근 지역에서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차오양구 일부 지역 대형마트 곳곳에서 육류와 야채, 과일 등 일부 식료품이 품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육류와 계란, 우유, 야채, 과일 등 신선 제품 주문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배달 기사가 부족할 정도로 주문이 쏟아지자 허마, 진동칠센 등 온라인 배달 플랫폼은 25일부터 전일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일부 봉쇄에 들어가면서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 육아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이날 오후 3시 49분 현재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4.01% 떨어진 배럴당 97.98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로 국제 육아가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러빙앤즈 방문 간호에서 간병 전문인을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와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 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 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앤즈 시니어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